1, 2, 3, 4 이 끄라조시! 아이고, 아이고, 이제 어려운 일들도 다 지나갔죠잉? 네, 맞아. 아, 힘들었어. 그니까. 아이고, 우리들 고생했죠. 아, 저, 다들 가고 싶어, 저거. 아이고, 그만하지 마. 아이야, 아 캔디, 이제 엄마 온 지 얼마나 됐지? 한 4개월? 아이고, 야. 오래됐죠게.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는 것 같아. 오게. 그래도 고치왕원에 자리 잡는 거 보단 엄마도 막 좋다. 아, 근데 아빠는 잘 지내고 있으려나? 기러기 아빠 생활하느라 완전히 힘든 거다, 이마. 어제도 전화 와가지고 받았더니 막 울어, 막 울어. 무사, 뭐 있어? 막 힘들다고, 보고 싶다고 울고, 언제 오냐고 울고 그래놓고 그렇게 실컷 다루고 나서 나중에 엄마한테 말하지 마요. 아휴, 아휴. 아휴, 넌 아빠도 힘들음 주게. 그 안 하던 살림 허리야. 아휴, 경호구. 우리한테 생활비 보내주진 허는 것도 게. 그것도 고생이고 게. 아휴, 어떤 밥이나 잘 먹음 신가원. 그니까. 아구야, 이초이 전화 좀 한 번 해볼까.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선생님. 선생님 어머님께. 아휴, 여보세요. 아휴, 아휴. 아휴, 아직도 잠수 가. 아휴, 혼자 일어납어. 개원. 나 어땐 게으르게 살지 말랜 해수가 안 해수가. 혼자 일어납어. 애가 중천이 우다. 아니, 이 사람은 아침부터 무사이고 또 전단이라게. 아휴, 나 어제 바티 좀 늦게 꼬지 일러위만 해. 점잠서 어게. 아휴, 아휴. 안 봐도 비디오 우다, 양. 은주 씨한테 물어보미. 금방 거짓말 탄로날 거. 혼자 일어납어. 예? 아, 일어난 운동이라도 꿈없어, 개. 아, 이젠 몸 챙겨서야 될 나이 아니오, 개. 혼자 일어납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나 운동 가카라, 운동 가카라, 운동 가카라. 끊어, 끊어, 이. 예? 끊읍어. 어, 끊어. 아니, 이 사람은. 나 이 점수 되는 거 어떡하나, 지금. 왜, 왜, 왜. 아빠 무슨 일인데? 아니게. 잘 지냄 때는 허는디. 잘 지낼 리가 이시냐. 아휴. 아이고, 서윤아. 이제 너도 여기서 자리 잡고 계시나니. 엄마, 아빠신데 가봐서 대결게 해. 당연하지. 나도 여기 자리 잡았고 혼자서 생각하는데 무리 없으니까. 또 아빠도 엄마가 되게 필요할 거니까. 괜한 게 아이고, 어떤 밥은 먹음 신지사. 어머, 걱정 때문에 주거지 개개원. 괜찮으니까. 아빠한테 빨리 가봐. 그렇게요. 무이떡. 혼자 잘할 수 있지? 맨준이. 맨준이. 아이고, 착하다. 그러면 엄마가 갈 준비했어야 될 거라. 어, 어, 어. 길을 길어가지고. 아, 아침부터 전단이가. 운동 허클하게, 허클하게. 우유 먹으네, 딱 허클하게. 우유 살이가 무슨. 우유, 아이고, 우유 이거. 이거 전단이 드러난 우유가 더 맛있네 이거. 한 번 더 먹어볼게. 걱정 안 해도 내가 어떤 혼자 잘 사는지 내가 보여줄 거라 진짜 아이고 아이고 이거 뭐 아이고 운동화 제놈은 꼭 비만 오고 참 그거 참 유상한 날이네 아 아 아 아이고 예예 운동이랑 마랑 아이고 운동화 제놈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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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임사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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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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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집에 가면 집에도 없고 와야구나 아니 우리 저 집사람이 운동화를 해 나 운동나서 하신데 주로 막 비가 주로짝주로 차고 하면 저기 무산든 그냥 이 비오는 뒤 아 다름이 아니고 애 어 아 올해 12월 달에 결혼하는데 이거 참석장지로 왔어다 결혼을 임서 네 결혼하면 마시오 야 축하 할 일은 축하할 일은 위험하느니 고만이 저보다 진짜로 여기 안에 보십시오 여기 안에 사진 여기 사진 찰란 속에 야야 아이고 야 이거 세각시는 굽닭하다 아니 완전 굽닭해봐야지 이야 그런데 형범아 12월 날 혹은 남아신 게 있기에 네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야 혹은 저 생각해 본 게 어떤 거니 무산봤지 이 결혼해 놓은 게 있잖아 이 저 사탕처럼 덜코어로 먹은 게 아니라 결혼하면 이 결혼한 그 뒷날부터 전소리가 전소리가 아침저녁 정신으로 전소리가 야야 저 다시 한번 생각하게 아 참고삼촌 무슨 소리 햄수가 지금 이제 막 결혼한 새 신랑한테 지금 아 영원할 거면 오지 맙소게 나 결혼침대 이거 춥어 나 가끔 해 어? 저 이 삼촌 뭐소? 아이고 너희 결혼해보라 결혼해보면 그 이틀날부터 아 삼촌말이 아이고 맞구나 아영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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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무슨 아니 아니 아이고 이거 부사 배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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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없죠 나 없죠 나 없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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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이거 우유 잘못 먹어졌으니까. 아니, 겨울에 놓으신 뒤. 아이고, 사라질게. 에이, 이거 우유가. 아이고, 이거 뭐라. 아니, 일주일간 더 지난 거잖아. 아이고, 내가 이걸 먹어줬구나. 에이, 이거. 아이고. 아니, 이거. 집사람 서현이 어머나, 이거. 천배 있으시면 윗통기관 일하고 싹 취하실건디. 아, 나 혼자 사나면 이것도 묻혀. 아이고, 아이고, 이거 홀라방 노릇.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아내들은 무사히 여기서. 아니, 세탁기 속에 들어가면 있어야 되는 아이들이 여기와 맞아. 아니, 근데 서현이 어머나. 아니, 한 번이라도 이런데로 한 번. 딱 전화할 수 있는데. 전화도 안 오고 어리니. 아이고, 나 진짜. 서현이 어머나. 서현이 어머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칠흥만 살리는 없어 아유 맛수다 아 우유만씩 한 거 싸 잘못 마실 수도 있고 경헌 고주맛이 아니 우유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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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저 쌍쩍 쌍쩍 아이고 진짜 경보 씨 암행해도 참고 삼촌이 외로운 거 답시다 현정 언니 형 서현이 형 셋이 살다 혼자서 난 겸할 수도 이쪽에 개난 아이고 맨날 치드멍 싸우멍 해도 이 부부는 고찌사라 사대요 설부치멍 사라다지 개난이 운줄씨 우리랑 애기들 교육 이거 뭐고 절대 떨어져 살지 말게 난 이 운줄씨 떨어지면 난 이제 살지를 못하카라 예 우린 절대 떨어져 살지 말게 마시오 꼬끼 어 약속해 약속 자 복사 복사 복사까지 약속해서 이 우린 절대 안 떨어지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사라지기야. 아이고, 아이고 우유 잘못 먹었다니 이거. 무슨 생고생이니 이거. 아이고 신년간 수행이네. 아이고. 어? 이거. 아휴 휴지업이 없지. 아휴 휴지업이 있으시면 그것도 주련일건디. 아휴, 아휴, 누게 오실나? 야, 경부야. 야, 야, 야. 아이고. 야, 누게 오실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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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란미 사무장 박은주입니다. 아이고, 은주씨. 나, 저, 서현이 어머. 현정 언니 마씨? 아휴. 잘 지내시지? 어게, 덕분에게. 은주씨네도 잘 지냈지? 예. 아휴. 아, 갠디. 무슨 일 이선 마씨? 무사 전화해주가? 아이고, 아이고, 맞다게. 아이고, 다름이 아니고이. 아이고, 나 이제 한국 들어갈까 허영 전화해. 아휴, 진짜 마씨? 응. 아, 창고 삼촌한테도 얘기해주가? 아휴. 잘도 좋아해 시킨게 마씨. 아휴, 그게. 아직 안고란. 그, 오래간만이 집에 들어가는. 그, 서현이 아방신디. 그, 서프라이즈 해주지. 말 안고란. 아휴. 아휴. 잘도 재미질껏 합시다. 그, 어떤 놀래켜줄거올까? 아휴, 괜한. 그것이. 여기问题. 아휴. 아휴. 아휴, 맛있다. 아휴, 이거 고단 님? 저 취믹이네 집에서 윤주sc, visual manchmal 하얘 체결을 해. 야, 잘도 많이 조시네. 아 오늘 낮에 현정언니 전화와 형수님? 응 어떤구나 다름이 아니라 이틀 후에 집에 오게는 신디 어? 형수님 뭔데? 걔 난 이틀 후에 집에 오면 경보 씨랑 나랑 서프라이즈 하는 거 좀 도와줘야 될 거다 서프라이즈? 어 아니 형수님이 그런 거 걔는 그냥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지 아이고 야 지금부터 막 신나죠 서프라이즈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연기를 좀 해야 될 거다 연기를? 어떤 거기만 이거 가을 보름 솔솔 오게 부는디 낙이었다 낙이어서 아이고 그럴까 웃지 않을 사람은 어디선가 웃으면서 와줄 것만 같은데 장밋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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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뿐만 보면은 잘할 수 있지 자기도 잘할 수 있지 아이고 걱정하지 마라 다 알아놨끔 해 나가 먼저 간 염장을 혹곰 찔러 놓고라 그때 사인 딱 주면 그때 오면 돼 알았어 야 재밌다 화이팅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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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을 줄 알죠 야 야 지금 해가 중천이니 고자도룩 자하니깐 아이고 일어납석에 그 들으시고 천만 자지 마라 참 누겨라 아니 아니 직책날부터 따뜻하구리 좌우를 깨워암시니깐 아 좌우 깨우나마나 지금 시간이 미친디 고자도룩 잠잠입고 아게 아 이거 조반은 어떤 해머급대가 허기야 이때까지 좀 자는 사람이 미친 조반이라 조반 빨래도 했대가 빨래 빨래 여보라게 이거 이거 어찌냐기만한거 그대로인게 이거 아니 형 게을렁 어떤걸까 나왕 운동이라도 꿈없어게 우리 집사는 서혜영몽처럼 무사 존다니가 아니 놈이사 밥을 먹던 빨래를 하던 운동을 하던 너가 신경쓸거 뭐이냐 나가 아랑허커매 내부러게 내부러 아이고 아이고 걔랑 그 아랑허케는 사람이 고자도룩 좀 자고 아이고 말해 고라주당박아난 아이고 참 아이고 개매 개매 인혁은 아이고 올 봄에 못백해놓은게 이게 뺀게 이 몸이라 아이고 참 거치 잘 없어 보기 싫으란 갚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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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가꾸다 가꾸다 아우 창고 삼촌도 우리 신지 신경 쓰지 맙소 가게 경부씨 어 아이고 형님 가지 말려내도 가꾸다 걱정하지 맙소 아이고 계속 조미나 잡사 가게 가게 아이고 아이고 개매 개매 아이고 야 너만 예쁜 각신이 있나 나도 예쁜 각신 있어 아니 저거 진짜 으 아 엄청 있어 아우 재밌어 우리 너무한거 아니 아이고 영 회사 나중에 형수 오면 그때되면 더 찌꺼지고 하는거라 괜히 어떤 서프라이즈 허진호나 나가도 막 콩닥콩닥 헹신거이 아이고 거짓말 안해나는 사람 이런거 허진은 원래 좀 영어 아우 쪼리고 영해 가게 가게 내보라 잘해 잘 아이고 재밌다 안uvre kirsch 거기anna 좋아해 알 수 있지 aja 아우마 에이 마이 에 아 오ce 열 5 어l 아 괜찮은거 아 으 으 2 아니 왜 이게 이거 다섯 번째 전화는 전화도 안 먹어 걸려들었어 2단계 성공 아 경선이 아이고 형수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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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해서 시냐 앉았다 앉았다 아이고 아이고 뭔지 우진 않아 형수님 막 세렌지해줬수다 아으 제메 아다 우리 경복아 잘해준 수가 예 갈수록 잘해준 수다 다 삼촌네 덕분이오다 아이고 우리 덕분은 깨부신 아이고 경보가 은주씨를 좋아하니까 그거는 거주게 우리가 아멘고라도 좋아 아니면 그거 못하여 아이야 참 쑥스럽게 일단 1단계로 우리가 영장을 막 질러놨소다 아이고 어떡하지 아이고 그냥 옹심을 옹심을 바락바락 내면 야 너만 이쁜 각신 나 나도 이쁜 각신 이사 멍에 막 소리 짓지다 그거고 2단계로 현수님 전화 안 받았잖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어디 똥 모르는 광생이 뭐냥 깽잉깽잉 막 막 돌아다녔어 아이고 그 사람은 나오시면 안 된다나 그러면 이제 뭐 더 도와드립니다 그 이번 일하니 그 누가 전화하여 우리가 방신디 전화하여 그 몰 사업에 관심이신 아주 이쁜 여자가 만나보고 싶든 했더니 전화 안 해둬라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창고형님입니까 무사 아니 저 어떤 형수님은 연락되고 말씀 아니 전화를 안 받았다는 건 아 하고 기다리고 저기 나도 이제 그다 저 김구진구 지금 어디 있을 거야 무사기에 아니에 다른 게 아니고 아주 그냥 곱딱한 어떤 어른이 막 형님 만나기만 해달라는 함수다 뭐 뭐 뭐 뭐 곱딱 건 여자분이 아이고 자 이쁜가 도대체 치고 그 어떤 시간이 되고가 안 되고가 아니 건너면 내가 시간이 있지 내가 뭐 다른 걸 몰랐던 게 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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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른 게 아니고예 그 요자기물이 이제 만났을 때 그 동백지름 뭐 사보기로 했잖아요 예 이분이 어디 다니다 그 얘기를 들어 그러면 형님을 꼭 만나서 데켜봤지 사업 얘기 어떻게 해 야야야야 경부야 꼼짝하지 마라 그냥 거기 20생 걸어라 아 예예 여기 그러면 제가 무사기 시큼해 자격 없어 자기에 끊으라 끊으라 나 이제 옷 꼬리만 하죠 예예예 어 형수님 들었지 이제 와 오케이 우리도 준비하게 마치 이놈의 아방이 이거 곱딱한 여자 이딴 아이고 혈압 올랐잖아 아이고 아니요 마리아 형님 주만은 우리 형님 시대니에 오로지 형수님에 껴서 마시 아니 형수님이 더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서프리지하게 예 놀래주게 마시 맞수다 빨리 준비하게 마시 네 좀 무서워 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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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죠 나 이 남자 소느니 이 땅 파죽혀 예예 지금 시간이 오시나니 빨리 빨리 준비할게 네 준비할게 아 형님, 저 차 혼자 내부시면 바로 오케네 형님, 뭐 드시고요 내가 사 안 냈죠 야, 아버님. 따뜻하니? 하길차 그럼 나 그만 주무니hua 알아서 돈이랑 너가 내놔 알아서 딱이야 어차피 형 이번 딱 동백기름 사업만 내가 딱 되면 됐어 됐어 속아줘 완전 속아 안 돼 지금 막 기대인 시간에 갑옷소 너무 놀라게 쓰러지질 않을까 아이고 잡아 또 울 거 아닌가 부채롭게 실에 그냥 잘 달래줍소 가볼게 안녕하십니까 주문하니 짜잔잔 하이들 쳐나왔습니다 예 예 예 넣었어 넣었어 아이고 예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입에 맞으세요 아이고 예 입에 맞으 짜잔 짜잔 사연이 아버지 나와왔어 아니 짠짠 언제 와 아니 이거 주문하나 왔지 갖다주지 아니 아니 전화해도 전화 안 받았잖아 게 어떻게나 걱정했어 봐 아이고 걱정해 아니 이게 꿈 아닌가 꿈 아닌가 그만 있어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 진짜 나 앞으로, 나 먼저 컴퓸해 어디 가지 마라, 나 딱히 딱 나니 자방을 짓거라 안 하시다, 안 하시다, 안 가꾸다, 이게 이젠 어디 가린 애도 안 가꾸다 아이고, 아왕도 고생했어, 나 형, 소연이 형, 돌보지 누나 아이고, 고생했어, 아이고, 나 이거 마법사, 이거 마법사 겸, 싸우멍, 트그멍 해도 우리 창고 형님하고 형수님은 누가 뭐라는 애도의 천생연분인가 닮아 영금술 좋은 부부가 또 어디이시까 봐, 씨 다시 암불꽃으로 그치룩 싸워도 세상에 가장 가까운 사이에는 부부사인가 닮아, 씨, 겸 안 하고 와 아유, 맞수다 저희도 창고삼촌 내 부부처럼 20년, 30년 서로 아끼고 살아가는 경험 부부가 되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쿠다 저희가 얼마나 잘 살아가는지 여러분들도 지켜봐주세요